그리고 고난에 대한 영적 시각이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추레웃기의 말씀을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살펴볼 텐데 지난 시간까지는 장세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장세기는 내 사건과 내 인물 그렇게 스토리를 보게 되면 장세기가 다 파악이 되죠. 내 사건은 뭐냐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내 사건이 제일 큰 사건으로 인류의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내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내 사람 내 사건인데 이 네 명의 인물들인데 이 내 사건을 보면요 인류의 시작과 타락 인류의 시작과 타락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타락에서 이 저주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 핵심은 바로 이 인간이 불순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서 이제 타락의 길로 갔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해방의 메시지다. 빠져나오는 길, 해결받는 길은, 회복되는 길은 유일한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장세지 통해서 이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또 네 명의 인물을 장세지에서 보면 네 명을 통해서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잡아야 됩니다. 또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뭐냐 아브라함은 완전히 은혜입니다. 은혜 아브라함 그러면 전체 은혜라 그러냐 하나님은 은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의 중요성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은 분들 정말로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노력한 것도 없고 내가 성력 읽은 것도 없고 내가 무슨 연구한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구원 받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그런데 공짜로 그냥 값없이 그냥 주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브라함은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뭐한 사람이냐 갈대와 우루에서 우상 만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인데 그 우상 형상 부처라든가 마리아 상이라든가 이런 상 만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맞는 거 합당한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버렸어요. 어떻게 선택했어요. 그것도 믿음의 조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나 어떤 그런 노력 읽어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기준이 행위나 노력이나 다른 종교는 다 노력해야 돼요. 부처가 되라 뭐 되라 머리 깎고 들어가고 결혼 안 하고 도 닦고 막 수도원에서 열심히 합니다. 다 종교예요. 그건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그냥 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면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래서 절대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 만들어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구나. 아멘.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계속 속는 겁니다. 계속 속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염려해요. 계속 염려해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 안 하면 될 텐데 계속 염려해요. 기도와 강구로 아래라 그랬는데 계속 불평하고 원망해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 반복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을 것이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지을 것이다. 그랬는데 계속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럼 밤을 세워요. 왜 하나님이 마침표를 다 찍었는데 계속해서 물음표를 달아나 그 말이 계속 물음표를 답니다. 스스로 속아가지고. 참 안타깝지요. 안타깝지요. 참 부상하지요. 참 등신이지요. 지 똑똑이라 지 똑똑이. 지 혼자 막 갈등이 많아. 지 혼자 생각이 많아. 지 혼자 막아가 많아. 물음표가 많아. 예원교의 충동은 이런 분이 한 번 더 오길 바랍니다. 절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 절대 감사. 그거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그저. 저 지사님 만나면 입에서 감사. 감사. 은혜 밖에 없어. 이래 돼야 돼요. 저분 만나면 막 불편이 많아. 불만이 많아. 의심이 많아. 막 그렇게 말이 많은지. 가짜입니다. 가짜. 아브라함 생각하면 뭘 써야 되느냐.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다음에 이삭. 이삭이 뭡니까. 이삭은요. 은약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중요성. 은약 부자본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 평안입니다. 이삭은요. 싸운 적이 없어요. 이삭은 양보하고. 삐앗으면 또 양보하고. 또 가고. 또 전혀 왜. 은약 잡고 있으니까 평안한 거요. 은약 잡은 사람은 풀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노회와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은약 잡은 사람. 특징이 뭐냐. 내 영혼 평안해요. 평안해요. 아멘. 평안이 없으면 내가 속고 있구나. 이러면 틀림없는 진단이에요.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정은요. 불씨냐고 달라요. 불씨냐고 달라요. 불씨냐고 볼 때. 이야. 참 표정 좋다. 인상 좋다. 참 매력이 있다. 이래 돼야 돼요. 이거 징그러워. 이건 전부 속고 사는 사람들 보기엔 반맛이야. 반맛 그냥. 아무리 봐도 은혜로운 게 하나도 없어. 문제사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사기 문제사건 없었습니까. 계속 블랙스 공개가 오는데. 플랫폼을 빼앗아 버리는데. 이 우물을 그냥. 그렇게 하고 문제사건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 이사에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약적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언제나 많지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뭐요. 영적 성장의 기회요. 영적 성장의 기회. 언약 성취의 통로란 말이에요. 출국계의 말씀도 이런 언약 성취의 스토리로 시작이 됩니다. 언약 성취. 참은 말씀 성취예요. 언약의 3대인 야곱은 뭐요. 전도입니다. 전도. 아들 요셉 하면 뭡니까. 성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흐름. 전체 흐름이 뭐냐. 예수 거기서를 통한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와 성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 신자예요. 성경 흐름이 그래요. 출국계의 말씀도 이런 영적 본질을 바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빠져나왔는가를 설명한 거예요. 출국계가. 어떻게 노예가 됐고 어떻게 빠져나왔냐. 전반부 보면요. 1장부터 18장까지 핵심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요. 그 400년 종살인데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합니까. 얼마나 노릇께서 해방되려고. 안됩니다. 언제 빠져나왔냐.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 이거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예배입니다. 예배.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장부터 40장 끝까지. 예배입니다. 예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를 통한 은약 전달이에요. 그렇죠. 예배를 한번 봤다 안 봤다 중요한 게 아니요. 오늘 예배에 들이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잡는 거예요. 은약을 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닌다. 다닌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영계 납부절에서 한 주도 안 빠졌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뭘 해야 되느냐. 예배의 성공이 뭐냐. 강단할 통해 말씀을 잡는 거예요. 은약을 잡는 건 은약. 이걸 내가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은약 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요. 온천하에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족부터 내 친척들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예배의 성공자의 반응이 오는 열매예요. 온천하에다. 은약 붙잡고 그 은약을 전달하는 전도와 성교의 삶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건 여러분 직접 전도 간접 전도 직접 성교 간접 성교 여러분이 전도와 성교 속에 이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이 가든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헌신을 하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전도와 성교의 방향을 맞춰나가지. 이것이 사천 말씀 운동과 이삼칠나라 복음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괴기의 방향이에요. 방향. 역사는 그렇게 움직인다니까요. 역사는 누굴 통해 움직이느냐. 전도와 성교를 하는 그 가정 그 개인 그 나라를 통해서 움직이신다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예수의 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며칠이에요. 이 날짜가 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 오신 날짜로부터 계산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하고 있다니까요. 2019년 11월 오늘 며칠 이거 날짜가 다 하나도 안 틀리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 오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시도의 은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 들어있다니까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믿든 안 믿든 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뭐냐 이삼칠나라 사려 단민족이 초청을 준비하고 있더라고 오늘도 보고서한테 보니까 단민족을 다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가져갔다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겠다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단민족을 단민족을 성교하기도 우리 아무 상관도 없는데 복음을 오직 복음 하나씩 영원한 영원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캠프 가는 게요. 여러분이요. 그냥 가는 것 같습니까? 그냥 궁금해 호기심에 여러분의 밖으로 자체가 죽고 있는 점이 믿으시 바랍니다. 4천만 순들이 3, 7, 4 모든 것이 하나님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주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원계의 모든 성도들은 성경의 영적 흐름 속에 있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여정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구수와 성취가 가장 앞장서서 여러분이 되어지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 이거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극장이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극장이다. 내 삶이 나라는 사람이 그렇대시기 바랍니다. 그렇대야 돼요.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제사는 귀신에 파는 거예요. 귀신 앞에 한다고 저렇게 입장 사주러 오지네 말씀했어요. 제사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이제. 큰일 났네 이제. 핍박 받으세요. 막 요거라 부모가 요거라고 행자가 요거라 하거든요. 받으세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않고 내가 평소에 효도 잘하겠습니다. 평소에 잘하면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를 가면 안 돼. 점치를 가면 귀신이 진짜 귀신이거든 말아요. 너 예수에게 왜 왔냐 이란다. 그 귀신들님 점쟁이인데 요거도 먹지 말고 가지 마세요. 이제는 완전히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서야 돼. 벗어나야 돼. 하나님 자녀로. 아멘. 그래서 이제 나는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극장이다. 연출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싸우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싸우는 사람들은 그 정체성 없는 사람이 내가 누군데 전남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멘. 막 악착을 볶으라고 막 악착같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베풀고 베풀어주고 양보하고 양보하고 아멘. 극장이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연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발걸음마다 그리스도가 가장 종교하게 되는 그런 풍성한 삶을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언약 중심의 삶이에요. 자, 주류국기 말씀은 장세기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세기 다음에 주류국기예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원의에 보면 장세기 50장이 끝나잖아요. 끝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주류국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바로 주류국기 시작돼요. 그리고 첫 문장입니다. 자, 원래 성경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이 쫙 됩니다. 요셉의 언약적 이 죽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죽잖아요. 50장에 끝났습니다. 주류국기 시작했는데 장세기의 마지막 기록된 요셉의 죽음에서 중요한 언약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에서 요셉은 자기 유고를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그랬어요. 보관하고 있다가 가난 땅 들어가서 거기서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를 말하느냐 애굽에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애굽은 이스라엘 삶 자기가 와서 자기 민족들이 살게 됐지만 여기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그 강조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해야 할 시간표가 있다. 출애굽 할 날이 올 것이다. 잊지 말라. 그 유언이 장차 메시아가 오늘 약속의 땅 가난한 땅을 향하여 언약적 비전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떠나야 될 날이 있습니다. 각자 떠납니다. 어느 사고를 왜 떠나든지 여러 나이가 들어서 떠나든지 다 떠나요. 우리는 여기에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신들이 애굽에 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여기 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난한 땅 있어요. 가난한 땅. 이스라엘 백신들이 이 말씀은요. 전부 영적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이걸 내 것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우리가 왜 이걸 하나의 말씀이라고 읽고 주장합니까? 하나의 말씀이에요. 한 말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신들이 애굽에 살 것이 아니고 가난한 땅 약속의 땅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아니라 시간 지나면 딱 영원한 영적 가난한 땅 가야 된단 말이야. 천국으로. 여기 살 것이 천년만년 살 것이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요셉의 유언이에요. 이런 수레굽의 시간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결국 기회의 말씀은 이것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 정착했던 이 야곱의 일가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을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게 됐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신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끓이는 목축업이요. 말씀드렸죠.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고 근처도 안 와. 목축업 냄새나고 짐승 냄새나고 아예 목축업하니까 오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간섭을 받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간섭을 전혀 받지 않았고 그리고 당대 최강대국 애굽 땅이기 때문에 애굽 땅이기 때문에 주변의 국가들이 이 고센 땅을 못 건드려요. 애굽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은 뭐요 이 고센 땅 전혀 간섭이 애굽 사람들 간섭 안 하지 공격 안 오지 마음대로 못 고생하고 우리나라가 국방비가 없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만 대군에다가 엄청난 국방비 70년 80년 저러고 있잖아요. 이것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그냥 뭐 엄청난 축적을 하게 된 겁니다. 영유간에 축복을 팍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5절에서 바뀌어 있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70명이었어요. 야굽이 가족대로 올 때가 70명이었는데 야굽 일가가 주력기 12장 37절에 보면 주력업 당시 자 보세요. 얼마나 크게 졌느냐 수력업 당시 장정만 60만이라 이게 430년 흘렸어요. 그러니까 430년 흘렸는데 이 장정만 60만에 자 보세요. 자 노인들 아이들 여자들 포함하면 얼마나 되느냐 200만 명이요. 우리 강서구문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서구가 서울에서 두 번째 큰 구예요. 강서구 60만이 넘어요. 70만 됩니다. 이 강서구의 두 배요. 두 배. 막 잘 안 떠오르겠지만 이 강서구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강서구가 크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드러난 거예요. 지금 성경학자들은요. 이 고세한 땅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다 그랬어요. 인큐베이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주 연약한 인큐베이터는 연약한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잘못 일찍 태어났다던가 연약하면 연약한 생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잘 키워가지고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놓은 역할을 고세한 땅이 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영원교회 안이 영적 인큐베이터가 되기 바랍니다. 이 영원교회 들어왔다 와 오면 모든 상처 다 치유받고 연약한 복음은 다 치유되고 이 영원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회복돼 영육관의 건강을 회복한다. 그런 그릇으로 우리 오늘 세례받은 분들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본역가 윌리엄 틴데일이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은 상처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잔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쁘게 하고 뛰놀게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상처입은 자를 뭐요? 기쁘게 하고 잔송하게 하고 하면 안 하죠? 춤추게 하고 오늘 왜 이러나 진짜로 다시 한 번 할게요. 복음은 상처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잔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뻄으로 뛰놀게 한다. 오늘 성가대가요. 잔송 찬양대가요. 오늘 연습을 많이 해서 찬양이 굉장히 좋은 찬양이에요. 굉장히 좋은 찬양. 기 찬양 막 신나게 찬양하고 싶은데 어떻든 기쁨으로 뭐요? 춤추게 한다. 기쁨으로 춤추게 한다. 뛰놀게 한다. 복음은 그런 거다. 상처입은 자 오잖아요. 교회는 다 상처입은 실패하고 뭐 이리 오지 등가스고 펴불러 잘나가면 안 옵니다. 다 거의 다 어려워 힘들어졌을 때 내 한계를 느껴졌을 때 아이고 하나님 있다면 한번 믿어볼까 이리 오는 거예요. 상처지요. 상처입은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상처입은 자는 기쁨이 없잖아요. 이걸 기쁘게 해줘요.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 정도 아니에요. 찬송하게 하고 그 정도 아니에요. 춤추게 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 정말로 우리 영교회가 기쁨의 복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택배원을 본문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된 근원적 이유가 하나님의 은약 성취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장식의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내게 무서워서 안가려고 그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니까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민족이 이루게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약속한 은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푸른 말하고 꽃은 시지나 나이와의 말씀은 영혼이 서리라다. 여러분이 말씀 하나 잡아버리면요. 그 말씀 잡고 나가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결국은 성략이 돼 있어요. 왜 실패하느냐. 왜 외로우냐. 왜 문제 생기고 왜 믿음이 안 자라고 왜 응답 못 받느냐. 하나도 말씀 안 잡았어요. 교회는 앉아있어. 말씀 잡고 삶속에 적용한 적이 없어. 단 한 분도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맨날 인본주의만 서는 거예요. 맨날 염려껍진 입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입에 나온 말은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남 말이나 하고 남 형이나 보고 그런 사람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요. 말씀도 안 잡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전혀 입에 실패한 사람이요. 나 실패했다는 증거 부정적인 바라고 매일 흉보고 나는 이런 인간이다. 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인도 받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 인도 받는데 하나는 말씀 잡았는데 문제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말씀 붙잡는 삶이냐 아니면 불신앙에 사로잡히느냐 둘 중 하나예요. 말씀에 말씀을 붙잡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기록된 글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고 새 힘을 그렇게 부여해주는 살아있는 능력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능력이요. 여러분 머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계속 이분이 사장시분이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좌우의 어떤 날생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다 들어갔어요. 마음의 생각 뜻을 다 판단해버려 하나님 다 알아. 다 알아. 여러분 마음과 생각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 순종할 때 변화와 성장이 확 달라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두루고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잡혀서 사는 사람. 딱 있으면요. 10편 34편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맛을 좀 봐라. 말씀이 어떻게 성취했는지 맛을 좀 봐라. 여러분 식당에 가면 메뉴에 대해서 사진으로 표시 쫙 놨죠. 사진 쫙 찍어놨습니다. 그 사진 보면요. 전부 맛있게 생겼소. 그런데 실제로 시켜보면 그 사진보다 맛이 없을 때가 많아. 사진은 너무 잘됐는데 맛이 없어요. 저도 경험 많아요. 음식은요.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음식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실제로 맛을 봐야 돼요. 맛을 실제로 봐야 된다면 영기 삶도 마찬가지 예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 맛보아 알아야 신앙생활 생동 감이 있어요.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느끼고 산단 말해 야 그리스도가 오늘 또 나에게 그리스도 되셨구나. 주여 이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야 조합사사 딱 오지마 그냥 바로 그래 건승공자 할게 뭐겠어. 너희 염려 죽게 다 맡겨라. 아무것도 임하지 말고 아멘 그래야 천국이 임하고 그래야 평안이 임하지 그래야 불신자하고 차이가 차별화가 되죠. 불신자하고 다르죠. 우리는 똑같은 행편에서도 다르죠. 무슨 말입니까? 맛을 보면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지루할 틈이 없다고 지루한 삶을 살지 않아요. 영계 모든 성도들 날마다 은약 성취가 되는 맛을 보면서 생명력 넘치는 기범의 신학사 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유 있는 권한입니다. 8절로 11절을 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급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순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고 그런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느라 자 이제 드디어 고난이 시작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급 우왕이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급변하게 지금 바뀌어집니다. 갑자기 바뀝니다. 새롭게 세워진 왕조 새롭게 세워진 왕조는 이전 왕조 하고 전혀 겨울이 다른 왕조예요. 그러니까 번성에 있는 이스라엘 보니까 눈에 거슬린단 말이에요. 와 저것들 200만 명이 사니까 어마만 지금 힘이잖아요. 자꾸 눈에 거슬린 거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몰아낸 왕조가 있어요. 자신들이 몰아낸 왕조 저것들하고 이것들이 손을 잡아버리면 다시 해복하자고 손을 잡아버리면 공격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억압시키겠다. 억압정책을 선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애국 왕이 노역을 시키고 괴롭게 하면 번성이 더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굉장히 노동을 시키고 괴롭히는데 오히려 정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신들이 오히려 학대를 받을수록 성경은 더욱 번성하여 퍼졌다고 그랬어요. 더욱 번성해졌다. 그래서 급기야는 애국 왕이 시부리 산파들 애를 낳는 산파들을 통해서 해산을 도와줄 때 해산을 도와줄 때 아들이면 죽여라.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 이렇게 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말을 해서 명령 내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아이를 죽입니까?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두려워서 못 죽이는 거예요. 못 죽이니까 애국 왕이 명령 어기게 되잖아요. 애국 왕이 어기게 되니까 어때요? 계속 애들이 계속 남자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 뭐야 이거? 산파들 불러서 너 왜 남자애들 죽여라. 너 안 죽였어? 이래 나오니까 이 변명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우리들이 와라서 갔더니 이미 나았어요. 이 유대인 여자들 건강해가지고 금방 낳아버렸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둘러대었어요. 바루가 다시 부릅니다. 이제 그러면 나 할 때 기회를 놓쳤으니 이제부터 아들은 무조건 날강에 다 던져 아들은 날강에 다 던져 죽이라 딸들은 살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시간별 속에 출혁업 지도자 모시가 이때 태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굽의 핍박정책은요 계속 강해갔어요. 더 강해져서 그래서 주로기 2장 23절에 오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인하니까 부르짖었다.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하게 해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게 했느냐 일부러 고난을 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장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약속하신 주력구 시간표가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요하께서 여하께서 아브라함의 이리시대에 너는 반드시 알라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자 출애굽의 시간표가 되었는데 바로의 압재가 없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풍요한 땅입니까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왜 나옵니까 적박한 황량한 사막인 그것을 광야를 왜 나오게 해서 자질해서 날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잘 사는데 현실에 안주하려는 노예의 건성이 체질화되어버렸다 400년 동안 실제로 출애굽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는 막혀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성이 드러나죠 모세를 향해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매장지가 애굽에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바다에다 수장시키라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고 모세를 막 원망하면서 뭐랍니까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으로 사람들을 숨길 것이다 노예의 건성이 그대로 나오지요 이런 체지를 하나님께 다 아시고 새로운 시작과 실천을 하신 시간표를 이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이유 있는 고난이었어요 이유 있는 고난 이유 있는 고난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 바루왕을 통해서 이 바루왕을 통해서 고생하게 안 만들면 안 나오니까 시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체질까지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이 완전히 제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고통의 전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와 사건 앞에서 그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리 썼지 이걸 깨닫고 그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깨닫는 기도 그 교회를 맞추는 기도 이게 고차원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달구게 돈 없는 거 다 알아 안 줘 절대로 왜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 병을 안 고쳐주십니까 뜻이 무엇이냐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고쳐주십시오 주십시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랬습니까 이 문제가 왜 나게 생겼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주관하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머리카를 세시고 그래서 문제와 사건 권한과 일경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세리라 하나님 뜻만이 여러분 고집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강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느냐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여러분 늘 문제사건이 없는 개인이 없고 없는 집이 없고 없는 단체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 문제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고집으로 내 개념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에 적응해서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결단한 시간표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공이라는 유명한 책이었어요 오스바드 챔버스 목사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화를 어둠 속에 숨겨두신다 아무리 찬란한 별이라도 밤이 되기 전에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별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낮에는 안 보여요 언제 보이냐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깜깜할수록 더 잘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밤이 왔을 때 하나님이 숨기는 보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찬란한 별을 볼 절호의 찬사다 절호의 기회라고 명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교회에 하나는 내게 새로운 것을 보여줄 영의 눈을 팔게 열어야 돼요 영의 눈을 열게 하야 조합사사 영의 눈을 열게 하야 돼요 참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에레미야 29장 11제로 보면 우리에게 어떤 보화를 예배해 놓는지 예배해 계신지 잘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향이 아니에요 또 망할 것 같습니까 중국 같습니까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이 그 속에 있어요 그 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보석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로 불신하지 마세요 이 원약 잡고 오늘 밤에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무한도전하겠습니다 믿음에 무한도전하시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에 대한 영적 시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암으로 고통을 당하며 또 가난으로 고통을 당하며 자녀 때문에 이런 염려 걱정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약의 흐름 속에 은약 성취를 위해서 밤에 암 수술을 받은 우리 권사님이 제가 통화를 하니까 얼마나 밝은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하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주신 말씀만 해도 풍성합니다 오늘 수술 잘 받고 돌아왔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얼음 동에 이 땅에 오래 살아가지만은 모든 게 다 은약의 흐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은약의 흐름을 잡고 나가면 은약이 성취됩니다 은약의 말씀 붙잡고 일참이라도 한마디 땅에 들지 않은 하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여 은약의 사람 은약의 성취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사사 이 모든 연단이 주님이여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견하는 시간표가 되겠다라 주여 맺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연단이